여객길을 타고 갈까? 여객선 돌아오지로 끝나갈까? 발도강산 유람길에 제주도를 안 갈수냐? 한라산 백록담은 신선이 논의든 곳 삼성열리의 전설도 태고쪽인 이야기 천재현 폭포 소리 장관일시 분명하다 피바리 하소연이 물위에 어리는데 목포로 돌아가서 후일정을 정해보자 한글자막 by 한효정 배타면 여덟시간 비행기는 두시간 제주도 서귀포에 피바리도 만들어라 유도원 살랑살랑 캣마을에 날리며 두름박 띵어넣고 콧노래도 구성진개 서랍다고 전복단 그 재주도는 정말 용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하늘도 새파랗고 바닷물도 새파란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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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